연금 강철의 폭풍 히히 카드 히히 카드 뭐야 오 수비 뭐야 공포 공포완살 아니 뭐 이렇게 금색 카드가 많아 공포완살 히히 스톰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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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코 12딜데 2코 15딜 한살이 어디갔어? 사짐 속에 연금까지 화염에 그을린 것으로 보입니다. 뭐야. 소리 없이 탈출했습니다. 나는 간다. 안녕. 공포. 공포. 아니 뭐 무력. 환살 무력화. 이게 환살특이지. 뭘 쓰지? 수돌. 고개. 불이의 일격. 강철의 연금. 술사. 드림캐쳐. 수돌특. 타타.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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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애 저금통 응애 아니 이거 금카 왜케 잘나오지? 금카 오지게 잘나오네 아 공포좀 금카 오지게 잘나오네 금카 오지게 잘나오네 금카 오지게 잘나오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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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장을 변화시킵니다. 특별한 유부를 격돼 갑니다. 안 돼. 반사신경. 반사신경 쓸 일 있을까? 강철의 폭풍으로 버려서 쓰나? 반사신경 쓸 일 일ishheart. 음... 안녕하세요. 연막탄. 꺼져 연막탄 자산과 탈출국 뚱땡이 뚱뚱띠 뚱뚱띠 뚱뚱뚱뚱뚱 와 정멜 사기다 와 정멜 사기다 단돈화 33빌 종이로 만든 신 진gest 혼rive 모은 10 Frederick 핫 핫 핫 핫 띙띙 정밀 병자가 또 정믹 탈출구 왜 계속 나오지? 계속 나오는 거 계속 넣어도 되나? 달팽이가 한때 달팽이 졸라시려 해가지고 탈출구 나도 안 넣었었는데 이거 공포 받아도 되나? 앞에 물음표에서 지을 수 있나? 고통 공포가 아니라 아 레인공물 터 베리탐 탈출구 달팽이 스택 올려서 꼴받는다고요? 쓰레기 이벤트 때문에 순식간에 피가 꼈네 진짜 진짜 쓰레기 이벤트다 영원한 고통 영원한 고통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혹시 수리검을 줄 셈인가 힘삼 개꿀이다 힘삼 개꿀이다 이런게 진정한 개꿀이지 이런게 진정한 개꿀이지 둘이서 서로 희라고 앉아있네 둘이서 서로 희라고 앉아있네 둘이서 서로 희라고 앉아있네 준비하다가 희망삼 개꿀 완전 가정 아이템 대검 분사 진상 플러스 덱은 얇으면 얇을수록 얇 얇으면 얇을수록 세지만 제거 기회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결국에 상황 봐야됩니다 처음에 필요한 카드가 다 나오면 그냥 얇은 덱 유지하면 되지만 소번에 카드가 애매하면 덱이 두꺼워지지 디펙트는 약간 달라서 디펙트는 조금 두껍게 쓰기도 하죠 아니 이거 초커 먹을 것도 아니고 구렁반 먹을 것도 아니고 강제네 강제 사코덱이 돼야 형상알력을 하는데 아니 지금 형상알력하려면 0코스트 공격하다가 잡혀야 되는데 망겜이네 망겜이야 망겜 어 제련의 축복 괜찮은 전략 축복 축복을 얻을 수 있는 끝도 알고 있지 쟤네들 왜 고격 안해요 무섭게 아잇 도그라이크 게임 아 진짜 이 말이 됩니까 드루가 능지 연고 타격 타격 등반자의 골칫거리 진짜 서랭이 게임이다 진짜 개 서랭이 게임 오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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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토와 타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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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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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complexes 줄ague cycl 햇꽃이라도 줘봐 제 tuned 아이 40 french 이 colle flor 와 estad ysis 파워 포션 열한 타격 공중재비 이상한 것밖에 안 나오네 망했어 망했어 사일런트가 망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발 돌림 플라잉 니킥 왜요 왜왜왜 물음표야 뭐 잘못했어 뭐 뭐 잘못했어 대검을 4장 드립니다 튕겨내기 단검주적 설치 설치라도 써야되나 설치료 설치료 컷 아니 뭔 폭발 포션만 사체 폭발 폭발 멈춰 그만 나와 제발 부탁이야 후원 감사합니다 쿨도네 맹토와 댕검 클락 앤 댕검 스크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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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션을 포션을 건물은 죽어도 플러스 안주네 안 맞으려고 20번 냈어 안 맞으려고 안 맞으려고 턱벌레 도라이 같은 것들 체련의 주복 부찌삐 턱벌레 어이구 어프라우 턱벌레 오오 유령어소고 턱벌레 턱벌레 도라이 딜kon 출렁 및 창 보나마도 흠 환세해보려고 넘겼는데 괜히 넘겼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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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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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토와 대검 아이고 이 귀한 귀지비를 파네 풀베팅 황스 헬트 한 대도 못 때림 몬풀기 몬풀기 Karl 청미를 까비 뭐 안나오냐 뭐가 트루 개 쓰레기인데 미션 성공가가 아닙니다 이거 미션 성공하기 싫었어 미션 성공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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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